신분은 꾸대가 만석군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천년진기로서 인사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돼야 되는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래야 천년진이 나의 버스야 친구야 우리는 정했잖아 높이 너로 경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순간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친구야 내가 외롭을 할 때 내가 방망을 할 때 위로가 돼야 되는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래야 천년진이 나의 버스야 친구야 우리 정했잖아 높이 너로 경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순간 친구야 친구야 우리 정했잖아 너로 경배를 하자 너로 경배를 하자 너로 경배를 하자 너로 경배를 하자 너로 경배를 하자